오늘 조규성 닮은 우리 안 차장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텐데 지난 주말에 가장 뜨거운 핫이슈는 아무래도 손흥민과 황희찬 그 중에서도 지난 주말에는 정말 지렸습니다 국뽕 대기였죠 제대로 안하려고 해도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이렇게 해도 후톡하다가 숨 넘어가지고 사실 그거는 일어나서 액션을 재현하려다가 운동부족으로 몇 번 액션을 쳤는데 호흡이 나빠지더라고 심장에서 쥐가 나더라고 야 이거 왜 이러지 그만큼 어쨌든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 이거 이 한국 선수가 BBC가 선정하는 주간 베스트11에 동시에 들어간게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저도 막 생각해보려고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없더라고 없죠 이영표 박지성 생각했는데 없어가지고 이거 없을 것 같아 동시에 BBC 선정에 2주에 베스트11에 함께 들어간 거는 그렇죠 와 진짜 그림이 너무 좋다 맞아요 아 진짜 잘했어요 완전 국뽕 대기였다 네 정말 잘했다 어느 정도 했길래 이렇게 국뽕 이야기를 했는지 그중에 황희찬 왜 최고였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황희찬 선수가 두 골을 넣었으니까 황희찬 선수에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두 골이 음 울버헴튼 내게는 한 경기 처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이죠 그전까지는 뭐 골을 얻던 선수 자체가 라울리메네스하고 황희찬 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래 맞아요 울버헴튼 팬도 막 난리나가지고 우리 팀에 이렇게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있어 응원가도 막 만들었더라고요 네 황희찬 전용 응원가 아 좋아 좋아 골 이게 뉴캐슬전에서 황희찬 선수가 두 골을 기록했는데 네 득점뿐만 아니라 경기력 자체도 사실은 너무 좋아서 아 그러니까 네 뭐지 뭐 아니 이게 분명 분데스리그에서 잘 못했는데 왜 프리미어리그는 잘하지 못했다니요 잠깐 운때가 안 맞았던 거고 못 나왔는데 준비가 됐는데 못 나왔죠 많이 못 뛰고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니 사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뭐 만만치 않잖아요 아 그럼요 세계적인 리그니까 그래서 야 일단 두고두고 조금 길게 보자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어머 이건 무슨 초반부터 지금 세 골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네 경기 나왔는데 또 교체로 나왔죠 맨 처음엔 그런데 세 골을 넣었습니다 순위가 좀 조정되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막 그 루카쿠 뭐 호날두 손흥민과 같은 맞아요 프리미어리그 득점득자리 미쳤어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가 끝나고 네 그 아스날의 레전드인 이안라이트가 아 그 MOTD 분석 프로그램에서 황희천을 보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선수 같다 뭐 기술도 뭐 속도도 그렇고 터치도 그렇고 득점력까지 다 갖춘 공격수다 우리 급찬을 했습니다 네 이 이안라이트가 아마 저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 아 모든 걸 갖췄다 그랬잖아 네 그동안 이제 아담화를 봐왔던 거지 아 거기서 하나 부족했는데 아담화한테 아니 아담화가 나머지는 참 골결 말고는 많이 갖췄잖아요 맞아요 몸 갖췄지 속도 갖췄지 돌파 이런 거 잘하는데 아 이거 왜 하나가 안될까 이러고 있는데 어 이런 선수가 있어 이런 느낌 스타일은 비슷한데 어 네네네 그래서 이 황희천 선수가 군대스리그에서는 조금 저조하다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흐름을 타고 있느냐 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좋아요 프리미어리그와 황희천이 딱 맞는 이유 그렇죠 일단 황희천 선수가 리그도 리그지만 팀을 정말 잘 선택했다 아 팀을 네 자신의 이제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팀으로 갔다 음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일단 황희천 선수는 장단점이 사실 명확하죠 그렇죠 네 일단 장점 같은 걸 보면 이제 뭐 저돌적인 침투나 스피드나 힘이 좋으니까 이 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고 네 이제 좁은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에서 순간적으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곳으로 볼을 밀고 막 들어가잖아요 이상한 곳 수비가 예측할 수 없는 표의를 뭐 예측하기 어려운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꼭 이상한 곳이라 아니 어 절로 간다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황희천이 보면 골라인까지 끝까지 가서 여기서 막 이상하게 나도 이상하다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있잖아 정말 과감한 플레이를 하는데 그게 통하는 선수죠 그래서 황희천이 막 부상할 때 떠오를 때 네 그때 막 움직임 보고 사람들이 어 루이스 와레스의 막 골라인 타고 들어오는 맞아요 이런 걸 시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단점을 보면 볼을 정말 가지고 있을 때 뭐 연계 플레이를 하거나 좀 개인기로 좀 한두 명의 선수를 제쳐야 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좀 황희천 선수가 부족하죠 나겔스만 감독의 전술에서는 아 그러네 그러네 아무래도 나겔스만 감독이 조금은 더 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계 플레이에 굉장히 집중하는 감독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황희천 선수가 황희천 선수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저번에 스카이스포츠랑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코로나도 다 극복하고 몸 상태도 좋았는데 왜 못 나가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네 요새 되게 잘하잖아요 네 이게 확실히 돌아갈 다리를 끊고 싸우면 아 이미 마음 붙였어요 인생에 전부를 걸었구나 여기에 아니 아직 임대인데 혹 돌아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냥 난 라이프치 난 아니야 그래서 오 다리를 칼로 확 끊고 그냥 어 완전히 그 임전무태 맞아요 그래서 더 잘하는 거 그러니까요 적벽대전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독일에서는 거의 포칼 위주로 뛰었고 분데스리그에서는 447분 뛰었습니다 그래서 득점은 기록을 못했고 도움 한계를 기록했는데 거의 뭐 경기도 못 나오고 하면서 사실은 황희천 선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브루노라즈는 황희천의 장점을 확실하게 좀 살려줄 수 있는 감독이 아닌가 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브루노라즈 감독의 사실은 벤피카 시절의 전술은 4231 전형을 사용하는데 이때 공격 전술이 일단 최전방에는 신체 조건이 좋은 최전방 공격수 세페로비치나 아니면 토트넘에서도 있었던 비니시우스 음 같은 선수들을 두고 그리고 바로 밑에는 펠릭스나 음 하파실바나 음 이런 좀 발제간도 좋고 그렇죠 침투하는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배치합니다 어 앞에는 약간 몸빵도 할 수 있는 축을 딱 세워놓고 2선 쪽에는 기술이 있고 속도도 있고 이런 선수를 배치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좀 뭐 빅앤스몰 음 조합처럼 이제 킥 이제 신체 적금이 좋은 선수한테 먼저 볼을 주고 그 선수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주변에 주변으로 이제 뛰어들어가는 그런 좀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 중 하나죠 또 그러면서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직선적인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나게스만이 조금 더 그거에 비해서는 볼을 연결하고 여러가지 동선을 만들면서 약간 볼을 주고받는 곡선적인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브루노 라즈는 그 입에서는 이렇게 쭉 시원하게 좀 더 빠져들어가는 그렇죠 조금 더 단순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라즈 감독이 울부엠튼에 와서도 4-2-3-1 전형을 쓸 거라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울부엠튼이 3백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쿼드죠 아 그렇죠 누누의 유산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라즈 감독도 4-2-3-1 전형에 대한 조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좀 판단한 건지 울부엠튼에서도 3-4-3 전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죠 그냥 그렇죠 기본적인 뼈대를 그런데 여기서 벤피카 시절처럼 좀 최전방에는 스트라이커를 두고 그 밑에 세컨드 스트라이커를 두는 이런 플레이를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포기하지는 않았다 포메이션 자체는 좀 바뀌었지만 전술적인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가장 큰 특징이 네 아다마 트라우레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배치했다는 것 맞아요 이거 시즌 그렇죠 이거 보면 히트맵 보면 맞아요 일단 아다마 트라우레가 왼쪽에 배치됐는데 아다마 트라우레가 과거에는 오른쪽에서 측면으로 빠져들어가서 크로스를 울리는데 집중했다면 그렇죠 원툴이죠 그렇죠 쭉 쭉 쭉 근데 크로스가 쫄루 가고 맞아요 그런데 브루노 라즈 감독 체제에서는 시즌 초반에 왼쪽으로 나와서 맞아요 최전방에 있는 히메네스가 볼을 막 경합하고 있을 때 중앙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플레이들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대각선 침투 플레이 그래서 이제 활동반경을 보면 왼쪽 측면에서 중앙 페널티 에어리오 안으로 들어가는 동선이 많죠 45도로 그리고 오히려 왼쪽 측면 아주 측면 공격지역에서는 볼을 좀 움직인 이제 활동반경이 많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네 저쪽까지는 돌파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안으로 꺾고 들어온 게 훨씬 더 많네 그런데 이제 아담하트라울의 문제가 일단 세컨볼은 잘 따오고 또 결정적인 찬스는 잘 만들었어요 그 얘기하려는 거죠? 해보세요 마무리가 너무 안 좋다 그러게 그러니까 왜 자꾸 못하는 걸 자꾸 시키냐고 맞아요 돌파시키면 되지 왜 자꾸 안으로 들어가서 스틱을 때리래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하트라울의가 이번 시즌 슈팅을 14개 때렸더라고요 그런데 유효슈팅이 단 3개입니다 잘했네 그런데 득점이 없어요 저련더 뭐 그래서 아담하트라울의가 기회는 많이 만드는데 득점을 못 만드니까 올브앤튼이 여기에 더해서 히메네스나 트링캉이 또 득점을 못 만들면서 그렇죠 3라운드까지 득점이 없었죠 그래서 아담하트라울의 약간 매크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켜보다가 플레이를 보면 막 볼 때 호키하지 않아도 우와 와다마도 마지막에 선수가 왜 주택을 저렇게 때려면 처음엔 화나다가 마지막엔 재밌어요 약간 웃음벨 볼만 잡으면 아 또 히프 한번 하겠구나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게 아담하하고 완전 다른 거는 역시 골결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황희찬 선수가 이 침투에 들어간 역할 그리고 히메네스가 최전방에서 볼을 잡아주고 좀 연계 플레이를 하는 역할 을 하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에게 득점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전술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확실히 그 롤을 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4경기 나와서 3골 이게 계산해보니까 83분당 한 골이더라고요 엄청난 지금 득점 생산력이죠 그러니까 90분 기준으로 한 경기를 했을 때 한 경기 한 골 이상을 떼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 두 조합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토트넘에서 케인이 볼을 잡아주고 침투에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이었다면 울부엠튼에서는 히메네스가 그 케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득점을 하는 그 손흥민의 역할은 황희찬이 또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울부엠튼의 경기를 보다 보니까 저 손캐디오랑 너무 닮아있다 그러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황희찬과 라우리메네스라고 하는 두 선수가 컨뮬데이션을 완벽하게 가져가주면 손흥민과 케인이 토트넘에서 닥주전으로 나오는 것처럼 두 선수는 그냥 고정이 되는 거지 맞아요 지금 울부엠튼이 시즌 초반에 쓰리톱으로 나왔을 때 그 조합을 처음에 아다마, 트링캉, 라우리메네스 놔뒀다가 안 되니까 계속 바꾸고 있는 중이잖아요 맞아요 황희찬하고 포덴세 넣었다가 안 되니까 아다마 아다마하고 또 한 번 바꿔봤다가 지금 또 트링캉하고 바꿔봤다가 그렇죠 한 명 한 명씩 계속 바꾸고 있는데 이 조합이 터지고 있거든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딱 잡아놓고 다른 데를 찍으려고 하겠지 이제 토트넘의 모우라 자리에 이제 아다마가 들어가겠죠 어 모두 비슷해요 나도 나는 근데 지금으로서는 요 둘하고 황랑하고 아다마가 괜찮을 것 같은데 트링캉을 쓰는데 조금 아다마가 트링캉도 좀 적고 들어오는 플레이다 보니까 하나는 좀 벌려야지 밸런스상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황희천이 45도로 접으면 접고 들어오면 나오라고 이렇게 붙으니까 이 선수도 접으면 우리가 이제 전술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공격은 넓게 수비는 좁게 그렇죠 왜 수비를 좁게 하냐면 결국 슈팅은 골대 앞에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슈팅을 여기서 못 막 중앙을 좁게 해버리면 슈팅을 못 때리잖아 그렇죠 좁게 수비를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격은 왜 넓게 하냐 이들을 벌리려고 맞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황희천하고 트링캉이 함께 접고 들어오면 공격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좁아지는 거죠 그럼 수비는 이 좁아진 걸 잡기 위해서 더 좁힐 수가 있고 그럼 수비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군가는 벌리는 롤이 필요하다면 황란은 좁히더라도 한 명은 벌려야지 그런 의미에서는 아나마가 오른쪽에 좀 적합해 보이긴 해요 저도 적합해 보이긴 해요 그러면 이제 에이미치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한국 와가지고 경기를 하고 이란도 넘어가야 되는데 어떨까요? 일단 국가대표팀에서 그러면 황희천의 자리를 어디에 둬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황희천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오면 왼쪽에 손흥민이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황희천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면 파괴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저 저 어머니는 누구지 잠깐만요 누구지 아 예수님 죄송해요 아 아 지금 어머님이 계시지 해서 아 지금 사진 잘 붙는 줄 알고 그래서 뭐 얘기했죠? 국가대표팀에 오면 손흥민이 왼쪽에 있으니까 황희천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데 황희천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되면 파괴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오른쪽에 하면 또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직선적으로 해서 투박하기만 공격하는 형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황희천 선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조금 측면적으로 이제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측면적으로 볼을 끌고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와는 조금 더 멀어지고 그리고 황희천 선수가 크로스를 섬세하게 올리는 선수도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황희천 선수의 좀 터너보다 늘어나고 그러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일단 지난 A매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 황희천 선수가 왼쪽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황희천 선수가 왼쪽에서 엄청나게 잘했죠 그 딸은 완전 A씨였죠 맞아요 손흥민 없을 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희천 선수를 좀 왼쪽으로 기용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더 황희천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자유롭게 뛰면서 위치에 좀 상관하지 않고 뛰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황희천 선수가 좀 쓰임새가 분명한 선수라서 아무래도 이번 A매치 기간 때 시리아나 이란이나 조금 공격적인 팀이기보다는 조금은 수비적으로 내려설 때가 많은 팀인들이잖아요 시리아는 특히 그렇고 특히나 시리아는 그렇고 이란은 사실은 지들 홈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전력이니까 모르겠지만 일단 시리아의 밀집수비를 보면 우리가 최종 예선에 들어와서 밀집수비에 고전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시원하게 뚫어내는 게 좀 그런데 여기서 황희천 선수의 조금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들 저돌적인 플레이들이 변수를 만들어서 수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황희천 선수를 좀 오른쪽보다는 좀 왼쪽이나 좀 중앙에 가깝게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역할을 부여하면 좀 어떨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뭐 이렇게 3-4-3을 놓고 아니면 4-3-1을 놓고 좌우쪽으로 황희천과 손흥민을 한 다음에 스위칭, 무한 스위칭을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벤투도 좀 상대가 만약에 시련하는 우리 홈기연 경기니까 확실하게 깨야 되잖아요 다음 미란 원정인데 그러면 꼭 이렇게 하지 말고 4-1-4-1 정우영 그냥 원보란치로 놔둬놓고 황희천을 세컨으로 갖다 놓고 그 대신 공격으로 한 명 벌렸으면 좋겠어요 이동준과 같은 스타일의 선수를 사이드에 놔두고 그런 식의 4-1-4-1을 놓고 두들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앙에 황희천을 갖다 놔서 울부엠팀이 쓰는 것처럼 황희조하고 여기도 아 여기도 여기는 뭐야 황황이네 그렇죠? 그렇죠 황황을 놔둬놓고 손흥민 뭐 이렇게 반대쪽에 벌리는 유형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항상 똑같잖아 상대가 누구든 홈이건 원정이건 너무 그냥 항상 그 자기가 자기 밸런스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에 따라서 혹은 지금 뭐 느낌에 따라서는 황희찬은 세컨보다는 좀 더 중앙으로 붙이고 다른 친구를 한 명은 벌려야 되는데 그렇죠 한 명 벌리는 유형의 선수를 좀 투입하고 이러면 벤투 감독한테 바랄 걸 바라라고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 좀 그렇게 쓰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시리아전은 벤투 감독도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니까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해야죠 나설 것이 아니라 해야 돼 아니 시리아를 만약에 진짜 또 밸런스 지키다가 0대0 아유 큰일 나 큰일 나 벤투 감독이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4-1-3-2 전략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할 때 황희찬 선수를 어찌 됐든 지금 폼이 너무 좋으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무리하게 빼지 말고 그러니까요 밑이 이렇게 맞추다가 빼지 말고 중앙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뺄 것 같다 우리 이 친구들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첫 경기가 목요일 8시죠 그렇죠 7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지켜보는 걸로 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